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의 틈의 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짜자잔! 펜더 스트랩이에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고요. 아, 이름에 걸맞게 얘는 둘도 화려한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는 스트랩입니다. 길이감도 엄청 길고요. 얘는 빈티지 스타일로 제작이 됐고요. 2인치 너비의 스트랩으로 모자이크 장식 디자인이 적용이 된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으로 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펜더 고유의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랩이고요. 악기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 거의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끝에 엔드 부분에 이렇게 펜더 F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얘는 44,000원인데 펜더 스트랩의 기본적인 질감이나 사용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양도 굉장히 특이해서 뭔가 좀 무대 위에서도 되게 돋보일 수 있는 근데 뭐 이게 화려하긴 하지만 그 모자이크 그런 문양이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모던함도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모던은 좀 아니지만 빈티지하면서 뭔가 좀 정제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화려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옷에는 옷에 노란색을 딱 댔을 때 굉장히 예쁘죠. 그냥 하나만 딱 댔을 때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을 딱 댔을 때 오! 이것도 되게 잘 티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색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형식의 옷을 입든 어떤 색깔의 기타를 매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네. 이런 거는 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좀 페스티벌적인 느낌을 내는 데 충분한 그런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펜더 스트랩 페스티벌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봐주세요. 이번에는 pag남과의 고기 Charland을 staircase ähän 우석 담당 어색 왜냐면 Three MEM 에 에 Prague 数